Q. 경기에 계신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? 네, 소감이요. 그냥... 뭐라고 해야 해요? 이번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다음에 경기 올 때 조금 더 실력 발휘를 했으면 좋겠어요. 수고하신 팀원들께 한 마디 해주세요. 그냥 고생했다고 다음에 좀 더 잘하자고 말하고 싶어요. 다음 경기에 가고 한 마디 해주세요. 다음 경기요? 아무래도 예선이니까 좀 더 몸 안 다치고 조심조심하면서 다치지 않게 그냥 그렇게만 했으면 좋겠는데. 다음 경기에 하겠습니다. 다음 경기에 하고 네사람이 있습니다. 다음 경기와 함께 이제 산해를 준비해서ments.